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탭 컨트롤의 탭 포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탭 컨트롤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탭들을 어디에 표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탭 포지션의 속성 값은 탑, 바텀, 라이트, 레프트 중 하나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 컨트롤 컴포넌트입니다. 탭1의 소스는 탭.xml 파일입니다. 탭.xml 파일 화면입니다. 메인 페이지가 로딩될 때 총 7개의 탭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. 이때 사용하는 소스 파일은 탭스 에디드.xml입니다. 탭스 에디드.xml 파일 화면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모습입니다. 총 8개의 탭이 상단에 있습니다. 탭 포지션 속성을 검색합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탑으로 설정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탭들이 상단에 표시됩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레프트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탭들이 왼쪽에 표시됩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라이트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바텀으로 변경합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바텀으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탭들이 하단에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